뭐하려고? 이이 버거킹 신제품! 버거킹? 41일 만에 나왔네? 야 너 그걸 어떻게... 아 됐고! 신제품 뭐야? 나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끊는겨?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잖아. 버거킹 뭐야? 텍사스 칠리 3종. 아 그래서 3개 뭐냐고? 어우 저거 날구 제나 드럽기 지랄여. 텍사스 칠리 들어간 와프 8,500원, 치킨 7,500원, 프렌치프라이 3,000원. 3개 다 칠리가 들어갔어. 자신 있나 보네? 이이 내가 또 자신감 하나 빼면 시체하뇨. 칠리 3개 정도는... 됐고! 개똥 같은 소리 좀 그만해. 특징이 뭐야? 텍사스 정통 칠리의 육즙 폭발 비프 패티? 패티는 원래 있던 와포 패티 아니야? 이이 그러네? 치킨은 분쇄육 넣었을 거고 감튀도 있던 거에다가... 아 됐고! 칠리 제대로 만들었겠지? 먹어봐. 어우 맛장구 쳐도 지랄이네. 맛은 어때? 와포부터. 와포가 실패하는 게 있니깐 맛은 있어. 치킨은? 버거킹 치킨 패티는 영 내 입맛이 아니다잉. 별로요? 감튀는 어때? 맛은 있어. 근데 글쎄다. 칠리 맛하고 향은 제대로야? 칠리 맛하고 향도 괜찮아. 근데 고기랑 콩을 왜 다 조사놨냐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안 그래도 호불호 있는 칠리인데 이렇게 조사놓으면 좀 아쉽지. 치즈 어퍼세트 행사인데?